오늘 좀 맵게 했네. 이거 할머니 건강에도 안 좋은데. 이거 고문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, 오죽한테. 사람 고문할 때도 옛날에. 나랑 예의 없고 싶겠냐고. 너 우리 할머니 욱하지 마라 더. 나랑 예의 없고 싶겠냐고. 진짜 우리 할머니가 왜 김치 해줘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가영입니다. 오늘은요. 춘이가 또 오늘 저희 집에 옵니다. 시골에서 우리 할머님께서 맛있는 김치를 보내준 척 셀베 김치를 먹고 얼굴에 불이 나는 빡빡이. 여러분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. 형 이럴 거면 짜장면 시키죠. 아니 짜장면 시키려고 했는데. 아니 중국에 가서 끓이는 거예요 지금 뭐. 잠깐만 잠깐만.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아니 천천히 먹으라고. 아예 안 먹었어. 아니 천천히 먹으라고. 이거 어디 갔지? 차선이가 보내준 김치? 아 여깄다 여기. 와 시골 김치. 어 시골 김치. 와 이거 또 같이 먹어봐. 이거 할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준 거거든? 저희가 같이 먹어봐. 와 이거 요번에 김치 있대. 와 미쳤지? 야 잘 먹겠습니다. 와 잘 먹겠습니다. 예. 자 형님 먼저 드세요. 아 그래? 나 먼저 먹은 거 같아. 아니 왜냐면 더는 건 먼저 들고. 먹는 건 형님 먼저 드세요. 나를 준 게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너 뭐해. 조금부터 날리면. 조금부터 날리면 끝까지 못 먹어요. 아니 잠깐만 야.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. 라면 4개 끓여. 저는 얼마 안 드세요.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. 아니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. 아니 이렇게 욕심 부려. 라면 많이 끓였어. 천천히 먹어. 더 끓여. 어. 아니 라면은 먼저 먹고 사이다 그러시죠. 근데. 그거 먼저 먹으면 어디 있어요 세상에. 아 딱 목을 축여주고 그 다음 들어가야 돼. 네. 어. 와. 잘 끓였다. 야 뭐해. 형 맞죠? 아아. 예절. 아까 숟가락이 먼저 드세요. 아니 빨리 먹어야 돼. 알았어. 예절. 항상. 음. 우와. 우와. 미쳤어. 조금만. 조금만. 아 야 많이 끓였어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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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김치. 김치. 와우. 와우. 아 맛있어. 할머니가 김치를 맨날 담궈. 그래가지고 정말 분해랑 쌀이랑 배추 해가지고. 삼십. 아 진짜 삼십 보겠지? 다 담아가지고. 그냥 다 주는 거야 친척들. 진짜 맛있지 않아? 할머니가 문에 두고. 응. 너무 맛있어. 어? 너무 잘하시네. 그래. 요리 잘하신다니까? 그럼 이거 큰 거 먹어. 큰 거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니까. 큰 거 먹어. 큰 거. 아니 아니 아니. 너무 많아. 아니 그러니까 두 장을 싸도. 한 번에 두 개를 어떻게 먹어요. 야 야 야. 와우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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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줘. 아니. 너무 커. 먹어. 먹어. 상하게 해라. 어디 어디 보내세요 할머니? 경부. 야 야 야 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라고. 왜 왜. 아니라니까. 너 저만 챙겨주려고 하니까. 형이 맨날 못 먹잖아요. 아니 할머니가 영상 한 번 본 적이 있어. 근데 동생들 좀 많이 챙겨주라고. 항상 형이 챙겨주니까 형도 드시라고. 그래가지고 김치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솜씨들이 원체 좋아. 맞지? 옛날에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? 일단 이것도 손맛이 들어갔겠지? 그렇다. 너무 맛이잖아. 그러니까 원체 손맛이 좋은 거야. 나는 또 뭐라 그래야 되지? 김치를 좋아하는 번도 아니니까 나는 조금만 보면 되거든.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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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번 생각났어 할머니 얘기해서 요번에 동생부터 아우 먼저 그 다음 형 어때?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? 어? 야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? 야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? 어? 땀을 왜 이렇게 흘려 덥잖아요? 하나도 안 줬는데? 어디 가? 왜 이래 이 새끼야 밥상머리 앞에서 어디 가 어디 가 사회장도 드실래요? 아니 있다니까 내가 갖다 줄게 야 내가 갖다 줄게 야 저 원래 나랑들 좀 좋아해서 야 몇 개를 쳐먹어? 나랑들 잘 좋아해 어 나 액기스 먹어야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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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기스에다가 이걸 싸서 먹어 이걸 싸서 먹어 나는 어차피 내가 김치를 많이 안 좋아하니까 나는 조그만 거 먹으면 되고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 어 어 혓바닥이 많다 할머니랑 통화시켜줄까? 아니 아니 하지마 왜? 네가 잘 못 먹는 거 같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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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할머니 통화 먹어 아니 잘 안 먹는 거 같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? 통화시켜줄까? 어? 아니 전화를 해야 되나? 아니 왜 잘 못 먹어? 아아아아악 왜 그래 왜 아아아아악 왜 그래 왜 아아아아악 왜 자꾸 어? 할머니 손나 형네 할머니 손 고장 났네 왜 왜 우리 할머니 무시하는 거야? 형네 할머니 놀이 못하네 왜 못해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내산이라 그래 조절을 못 하시는구먼 할머니가 왜 조절을 못해? 아주 나쁜 할머니구먼 무슨 할머니인데 형네 할머니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띵엇바닥을 가져가시라 그래 이거 나 죽어 이거 고춧가루를 아니 웬일에 먹는데 제가 나도 할머니 좋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가 원래 할머니 밑에서 좀 잘하고 이래가지고 할머니에 대한 그런 갬성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아? 난 우리 할머니 좋아하죠 그래 나도 할머니 좋아해 걱정해야지 아우 욕할 뻔 우리 할머니 욕하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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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게 맛은 있는데 울지 말고 얘기해 왜 울어 밥 먹는데 콧물을 왜 흘려? 너무 매우 매우게 하시다 응? 그니까 요번에 좀 맵게 했네 또 할머니 건강해도 안 돼 형한테도 안 돼 고춧가루를 매우 걸 썼나가? 이거 고문할 때도 이렇게 안 써요 고춧가루 사람 고문할 때도 옛날에 야 나랑 들 나 3개째야 야 몇 개를 쳐먹냐? 345ml를 3개째 먹었어 아니 나도 말하면 나랑하고 이러고 싶겠어? 나랑하고 예의가 없고 싶겠냐? 야 우리 할머니 욕하지 마라 너 나랑하고 예의가 없고 싶냐고 이제 외치라 우리 할머니가 왜 김치 해줘서 손주 보내줬는데 할머니한테 뭐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는데 이건 손자 조직이 차라리 꼬박으로 내가 시켜볼게요 할머니한테 손 떼시라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시시라고 할머니 이제 요리 그만하시라고 해야겠다 그만하셔야 돼요 이걸로 가위바위보해서 이만큼 먹기 해요 지금 하자 네 지금 하자 해볼래? 할라 가위바위보? 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 진짜 이겼어 왜왜왜 할머니 이거 먹기잖아 이거 먹기잖아 이거 했잖아요 나랑도 3통 더 먹어 아니 이건 컨텐츠로 해야 하고요 우리끼리 하다가 2통 하나 죽어요 그러니까 2통 하나 죽는 거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생자발이로 생자발이로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지금 너랑 나랑 내 얘기한 거 아니야? 아 야 난 만약에 졌으면 난 먹어 우리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막 너무 뭐 먹게 해줄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나는 조금 아는 거 같아 에이 장난이자 그러니까 먹지? 먹으면 먹죠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 어허 형 저기 할머니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아 그쵸? 할머니 왜 고춧가루를 왜 왜 이렇게 말리드신 거예요 제발 이게 다 이건 고문기술자 이그란 시절에 씹어 아 아 아 할머니야 왜 터 야 이거 실비김치야 실비김치 아 아 아 웃겨 죽겠다 야 확실히 너가 매운 거를 못 먹어서 웃기다 아 아 또 영상이야 아 제발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보시면 어떡해 이거 할머니 아니야 실비김치라니까 아 그냥 칠인 거예요 형이? 아 이러면 내가 개쌍을 아 아 왜 그래 왜 내 이미지까지 사줘 왜 실비김치 맛이 어때 너무 맛있어요 야 뭐야 광포도 아닌데 이미지 챙겨야지 니 이미지를 왜 갑자기 챙겨 할머니 형을 30분 했는데 이걸 찍고 있었다니 제발 제발 카메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